유럽 챔피언스 리그 32강 조추첨 결과가 나왔습니다 4팀씩 8개조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체적인 큰 특징을 놓고 보면 메날두, 메시와 호날두가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역사상 최초로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는 거고요 독일 라이브 출입되고 있는 황희찬 선수는 안타깝게도 죽음의 조에 편성이 좀 됐습니다 이 밖에 8개조에는 어떤 팀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 중에 어떤 팀이 16강 올라갈 건지 제가 한번 픽을 해드리고요 경기 일정 등등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조입니다 독일의 바이렛 뮤넨, 스페인의 아트리코 마드리드 오스트라의 짤즈부르크, 러시아의 러커모티브, 모스크바 이렇게 지금 네 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짤즈부르크와 모스크바는 일단 안녕 이런 분위기가 안될까 싶어요 아 이 독일의 바이렛 뮤넨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극강의 전력을 보여주면서 디펜드 챔피언 우승을 했던 팀이기 때문에 뭐 여기를 짤즈부르크와 모스크바가 넘어간다 이건 좀 어려울 거로 보이고요 아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도 시메오네 감독의 이 팀이 기본적인 객관적인 전력도 좋지만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뮤넨과 마드리드가 16강 올라가는 데는 무난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짤즈부르크 같은 경우는 홀란드라든지 황희찬 주역들이 계속 빠져나간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에 넘어가기 좀 어렵다 좀 보이고요 러커모티브 모스크바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 조별리그에서 4위를 기록하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피조입니다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이탈리아의 인터밀란 독일의 보루시아 미넨글라드바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샤이타르 도네츠크 이렇게 네 팀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 레알 마드리드의 16강 땅땅 뭐 유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야말로 챔피언스 리그의 DNA 역대 가장 많은 우승을 찾아 13번이나 챔피언스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레알 마드리드 뭐 기본적인 전력이 워낙 좋으니까 16강 보고요 근데 한 장이 좀 구밀일 것 같아요 일단은 샤이타르 도네츠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때도 조별리그 3위를 기록하면서 떨어졌었는데 그러면 인터밀란이냐 미넨글라드바흐냐 이렇게 좀 복귀했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래도 인터밀란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밀란이 지난 시즌 때 챔피언스 조별리그에서 3위를 기록하면서 16강 못 올라가긴 했는데 그때는 바르셀로나와 도르트문트라고 하는 좀 강력한 팀하고 좀 편성이 좀 됐었고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봐서는 미넨글라드바흐는 그 정도가 될 것인가 조금은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지난 시즌 미넨글라드바흐가 분데스리가 해서 4위 기록을 했고 올라왔는데 이번 시즌 초반에 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봤을 때는 그래도 인터밀란이 어떤 전력 보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놓고 봤을 때는 미넨글라드바흐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는 비조는 레알 마드리드와 인터밀란 16강 보겠습니다 C조입니다 잉글랜드의 맨체스터 시티 맨시티 근데 언제 챔피스 우승하려나 또 포르투갈의 포르투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 프랑스의 마르세우 이렇게 지금 4팀이 있습니다 일단 맨시티는 그래도 뭐 16강 무난하게 가야 된다고 하지 않을까요? 우승을 잘 못해서 그렇지 사실 뭐 올라가면 꾸준하게 또 힘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시즌에도 8강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난 시즌에 뭔가 좀 보여준 거 같은데 니홍에게 져가지고 그 이상은 못 올라갔지만 또 맨시티 16강 좀 보고요 마르세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7시즌만에 본선에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오래간만에 올라온 팀이고 객관적인 전력상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봐서는 포르투냐 올림피아코스냐고 한 장 갖고 싸울 것 같은데 전 그래도 포르투가 좀 유리할 것 같아요 포르투는 지난 시즌 때는 챔피스를 못 올라왔어요 한 시즌만에 이번에 본선에 올라온 건데 여기는 포르투는 올라오게 되면 챔피스 본선에 하여튼 뭐 끈끈하게 좀 막 조별리구를 통과한다든지 8강을 올라간다든지 이런 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림피아코스는 지난 시즌 때도 이제 3위에서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일단 포르투가 한 시즌만에 올라오게 됐는데 여기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C조는 결과적으로 맨시티와 포르투 16강 보겠습니다 D조입니다 여기도 잉글랜드의 리버풀 그 다음 네덜란드의 아약스 와 엄청난 돌풍의 팀이었죠 이탈리아의 아탈란타 덴마크의 미트윌란 이렇게 지금 4팀이 되어 있습니다 리버풀 16강 그냥 봐야 되겠죠 지난 시즌 때는 뭐 16강에서 아트리코마델에게 지긴 했는데 그 전 시즌에 바로 챔피언스 우승팀이 리버풀입니다 뭐 이번 시즌 초반에도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리버풀 16강 뭐 문제없을 거라 보고요 미트윌란은 그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덴마크에 여기는 일단 좀 살짝 빼놓고 보고 그러면 아약스냐 아탈란타냐 이렇게 남는 건데 저는 결과적으로 아탈란타 보겠습니다 아탈란타가 지난 시즌 챔피언스 최고의 팀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사상 최초로 본선에 올라와서 8강 돌풍 이 가스페린 감독의 팀이 정말 독특한 전술 굉장히 극간의 공격력 이런 걸 좀 보여주면서 돌풍을 일으켰었는데 이번 시즌 초반도 세리아에서 정말 후덜덜 합니다 진짜 잘합니다 네 골 네 골 두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2연승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약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력들이 매 시즌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약스가 아탈란타를 좀 넘어가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탈란타와 리버풀 D조에서 16강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조입니다 2조는 스페인의 세비아 그 다음에 잉글랜드의 첼시 그 다음에 러시아의 크라스노다르 프랑스의 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세비아와 첼시 이렇게 두 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세비아와 첼시가 객관적인 전력 자체도 좋지만 상대하는 이 크라스노다르하고 렌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전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크라스노다르와 렌 같은 경우는 본선 챔피언스의 본선에 올라온 게 이번에 다 처음입니다 러시아의 크라스노다르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창단돼가지고 이번에 올라온 팀인데 첼시라든지 세비아 세비아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유로파 이런 것도 엄청난데 첼시도 정비를 좀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경험이라든지 객관적인 전력에서 2조에서는 첼시와 세비아의 16강 딱 보겠습니다 F조입니다 F조는 독일의 도르트문트 그리고 이탈리아의 라치오 러시아의 제니트 벨기에 브로어 근데 사실 요 F조가 살짝 물고 물리는 흐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요런 느낌이 살짝 들긴 흐려요 일단 16강의 한 팀 도르트문트는 좀 유력하지 않을까요 네 뭐 홀란드 제이든 산초 제이든 산초는 어떻게 되려나 뭐 제이든 산초가 떠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 도르트문트는 아주 객관적인 전력이 좋기 때문에 일단 여기 하나 빼고요 나머지 세 팀이 약간 조금 혼전을 벌일 가능성이 저는 2조가 있다고 좀 봐요 좀 보는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라치오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네 라치오가 시모네 임장혜 감독이 라치오가 지나친 세리아의 4위를 좀 기록했었고 어 제니트라든지 브로어 같은 경우는 여기는 챔스 본선에 올라오면 본선까지만 올라오고 조별리그가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요런 어떤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라치오 라치오 한 장 그래서 라치오와 도르트문트 F조에서 보겠습니다 G조입니다 G조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날두 메시와 호날두가 조별리그에서 사상 최초로 격돌하는 그런 이제 그런 조편성입니다 자 어 이탈리아의 유벤투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우크라이나의 디나모 QF 헝가리의 페렌치 바로시 이렇게 지금 네 팀이 만나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 16강 가는 팀은 그냥 뭐 바르셀로나하고 유벤투스 이렇게 딱 집어도 되겠죠 어 헝가리의 페렌치 바로시 같은 경우는 1995 96 시즌 이후에 본선입니다 그러면 4반 세기만에 지금 본선에 올라왔다는 거니까 여기가 유벤투스와 바르셀로나 넘는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너무 힘들 것 같고 우크라이나의 디나모 QF 같은 경우는 이제 4시즌 만에 역시 본선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두 팀 다 좀 오래간만에 올라온 팀들이 객관적인 전력상도 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를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유벤투스와 바르셀로나의 16강인데 역시 관심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와 호날두가 격돌한다는 거죠 사실 뭐 메시와 호날두는 챔피언스데이에서 그동안 5번을 싸웠어요 5번을 싸워왔는데 조별리그에서 싸우는 건 처음이라는 거고요 두 선수는 그냥 모든 대회에 합쳐서는 모두 35번을 싸웠습니다 여기서 근본 메시가 16승 9무 10패로 앞서있고요 골도 메시가 22골 호날두가 맞대결해서는 19골 이렇게 좀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선수가 또 승리를 하게 될지 어떤 팀이 이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조입니다 H조입니다 H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희찬의 라이브치이가 속해 있는 그런 팀입니다 독일의 라이브치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 잉글랜드의 맨유 터키의 이스탄불 바샥쉐이르 이렇게 네 팀이 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많은 분들이 아 뭐 일단 바샥쉐이르는 좀 빼고 생각하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가 좀 독특한 팀인데 어 그 정치 혹은 지자체 이런 데가 막 섞여가지고 선수들을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이런 팀이에요 그래서 왕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한가닥 했던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첼시를 포함해서 몇 군데 팀에서 뛰었던 덴바바 공격수 그 다음에 약간 이선 쪽의 공격수 토트넘에 뛰었던 샤들리 센터백 리버프레에서 뛰었던 슈크르텔 그 다음에 맨유의 측면 수비를 받던 브라질 출신의 하파일이 바샥쉐이르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객관적인 전력은 바샥쉐이르 떨어지긴 하는데 이런 왕년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 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거죠 물론 바샥쉐이르는 본선 챔피언스 본선은 처음으로 올라온 팀입니다 바샥쉐이르도 그렇다는거고 나머지 뭐 파리 맨유 라입치 어디가 쉬운 팀이 하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죽음의 절이라고 하는건데 어...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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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는 또 라입치 몰라요 또 멤버 자체도 보강을 좀 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맨유도 좀 만만치 않고 특히나 어? 맨유도 이런게 있습니다 파리하고 또 어떤 상대전적 있냐면 지지난 시즌 때 챔피언스 16강에 만났을 때 파리가 맨유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맨유가 그때 극적으로 이기면서 8강에 올라갔던 그런 역사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물고 물렸던 이런 역사들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전 그래도 뭐 바샥쉐이르가 16강 갈건 좀 모를거라 보고 파리냐 맨유냐 라입치이냐 요 세 팀간의 싸움이 될건데 세 팀 중에 두 팀이 올라갈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리할까요? 너무 비겁하나? 일단 파리 하나는 보겠습니다 파리 하나는 보고 16강 나머지 한 팀이 라입치이냐 맨유냐 네 전 그래도 어렵다 라입치 보겠습니다 라입치계 16강 파리와 함께 갑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경기 일정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유럽 챔피언스 32강 1차전은 이번 달이죠 첫 경기 10월 20 21일 이렇게 좀 펼쳐지게 되고요 2차전은 10월 27일 28일 펼쳐지게 됩니다 3차전은 11월 3일과 4일 4차전은 11월 24일과 25일 5차전은 12월 1일과 2일 6차전은 12월 8일과 9일 열리게 됩니다 좀 되게 압축돼서 펼쳐지게 되죠 이 코로나 아파 때문에 그래요 어 원래 예년에 비해서 이번에 지금 보면 한 7주 8주 사이에 6경기를 다 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빡빡한 일정 속에서 또 어떠한 변수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요 참고로 결승전은 내년 5월 27일 날 열리게 됩니다 자 어떤 팀이 어 16강에 올라갈까요 또 누구는 고배를 마실까요 첫 경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도 재밌게 또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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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